릴리아칸 하드 그냥 깨면 재미없으니까 노말클경으로 가자 텅 불러 갑시다 일단 서퍼문적으로 하자 디스크도 무조건 돼야 돼요 분위기 깨는 사람이 있으면 대가리 깹니다 당신 그러다 내일 건강검진 못가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 만나기로 하긴 했는데 오늘 한 12시에서 새벽 1시?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을 해야 되나? 잠깐만 편집장님한테 연락을 잠깐만요 그 편집장님? 네 지금 방송중인데 통화 가능하십니까? 너 또 뭐 사고쳤어 또 아니 아니 사고친게 아니라 아니 당황한다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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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 말을 좀 끝까지 들으세요 오늘 한 12시쯤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이 태풍도 오고 이래가지고 학원팟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예 또 오버될 수도 있지 않을까 릴리아칸 하드? 예예 자기 지난주에 몇시간 걸렸는지 알아요? 지난주는 일단은 24시간이 걸렸는데요 근데 지난주는 노말클경도 아니었어 근데 오늘은 노말클경이에요 그니까 노말클경인분들 데리고 하드 갔다고? 그치 이제 학원팟까진 아니고 이제 거의 성불팟 느낌? 내가 봤을 때 한 10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최소? 편집장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야 방송이 뭐 어쩌지 그 유기하지 말고 꼭 오늘 클리어해 예예예 알겠습니다 자 알았어 파이팅 하세요 예예예 웬만하면 오늘 으샤샤 해서 깨버리죠 파이팅 파이팅 트라이 하다가 못 깨신 분들은 어디 때문에 못 깼어요? 일간만 해도 쫙 났어요 왜요? 원래 안 깨지던데요 아 안 깨지던데요 기다님 저희 길드 길드장 기지한테 따뜻한 위로 말씀 전해주세요 아 기지님이 길마에요? 기론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네요 아 그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아 다시 싫어 다시 싫어 딜 잘 나오는데 나이스 나이스 리 갈게요 리리리리 다시 다시 리종 리 비공님 6시 봐주세요 제가 거기 같이 볼게요 유튜브 일리약한 성우님 왔다갔다고? 아유 성우님 덕분에 일리약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성우님 성우님은 게임 안하시나요? 꼭 한번 해보셔야되는데 성우분 왔으니까 잘합시다 여러분 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유 성우님한테 돈을 받네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제 방송이 좀 교양있고 품격있는 방송이에요 소프라노분도 이게 구독을 하시고 지금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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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도 나오고 이쪽이요 하필 성우님 이거 트라이 하고 있을 때 오셔서 다음에 제대로 한번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제가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나? 어이 바로 나오네 이분이잖아 죽음의 왕 너무 사악해 보이시는데? 저는 로스트하크에서 일리약한을 맡은 성우 안효민이라고 합니다 아 목소리 봐 일리약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아니 무슨 바바바씨가 그림 그리기 쉽다고 하는 것 마냥 이게 무슨 이게 강의가 됩니까 선생님 이게 일리약한의 표정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공도 없는 그래서 표정이 괴로운 표정 아 잠시만요 일단 이분들한테도 민폐를 끼칠 수가 없으니까 잠시만요 이따가 먼저 좀 볼게요 일단 또 가기 가야 되니까 하성우님 왜 새벽에 오셔 가지고는 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가자 워마씨 아유 사람이 이거 안되네 다시 아유 거의 다 왔다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꼭 클리어하십시오 아이 성우님 좋은 밤 되세요 다음에 따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입쇼 이다님 비롯해서 로아플레이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성우님 재밌는 던전 또 맛깔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거 누가 밟아 어 뒤집 아 잠깐 보여주죠 온다 그들이 온다 씨 아 잠깐만 아이고 어떻게 안 죽을까 바드님 몇트 정도 가능하세요? 어 막트 할게요 여기서 리튬하면 이제 더 못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좁다 한 퍼만 해 네 막트 빡집 좀 할게요 계속 그 자리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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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기 쓰지 마봐요 어 됐다 아 왼쪽으로 파도 지나면 보고 왼쪽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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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뒤로 쭉 뒤로 쭉 자 웜하나 깝시다 웜하나 살아야 돼 끝까지 살아 파도도 좀 파도 좀 파도 좀 파도 좀 파도 좀 파도 파도 좀 파도 파도 좀 파도 파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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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죽여버려 파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이거 솔직히 너무 감사합니까 자고 우회했으면 한 일리트였으면 깼어요 지금 어거즈로 했는데